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가렌정글로 이기면 바로 1000개 줄게 가렌정글 괜찮은데? 나 옛날에 해봤는데 어? 나 왜 서포트야? 어.. 정글받아야겠는데? 캔할 정글? 캔..캔 서오프 다치 절대 안해 다이어에서 다치란 없다 하고싶으면 니가해라 모픽 코리안? 노? 인코리아 캔트 다치 오케이? 라니시가 알겠어 그럼 이거 다치할까? 다치할게 이게 마지막 극한의 마지막 타이밍이야 이거 나 점수 안 까졌어? 다이아이들은 다치도 못하네 아니 가렌장인인데 골드잖아요 골드꺼보고 어떻게 해 최소 다이아이들은 돼야지 아니 무슨 골드사에서 가렌장인 이러고 있네 그냥 가렌이 아니다? 아 씨바 골드에 가렌 가렌장인 왜 이렇게 많아? 서로 쟁탈전 벌어지겠는데? 서로 가렌 잡으려고? 아 여기 뭐 골챔이야? 2픽 일단 저 트롤 트롤 아닙니다 본캐 체린데 이것저것 정글 정글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신빙성 있는게 지금 보면은 마이, 시바나, 뭐 뭐 어? 누누아, 월럼프, 케임 이런 픽으로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갖고 시..신뢰할만해 전적을 검색하면 오 이거 들어가지네 나이스 일단 들어갔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도 제가 트롤은 할 수 없어 그니까 당연히 이길라고 지금 게임하는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여 이 ㅅㄹ란데 이거 어? 이렇게 죽여 이 ㅅㄹ끼들 ㅅㄹ란덜 이거 일로와 일로와 초이티비 굿잡 야아 야 리쉬해 너 리쉬해 리쉬하고 집가자 리쉬 풀 뺐다 굿잡맨 자 이거를 냐아 아니 이거 정글링 괜찮다니까 진짜 냐옹 어 해내려 버렸다 아이고 까지 아니 근데 원딜 루시 아니에요? 뭐야 이거 어 W하면 강인함도 생기네 뭐해 어 게임이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뭐야 왜 다 죽어 아 아 아 얘네네 나 못잡아 나 못잡아 얘들아 너네 집탐 꼬였다 ㅅ됐다 그냥 어?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먹었다 깨해주고 야 야야야야야 간다 일단 아 아 이길만 해요 내 잘못임? 이게?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 아니 씨바 무슨 지들이 다 터뜨려 놓고 이거 하나 갖고 뭐 나 때문에 된거 마냥 이렇게 아이고 이거 씨바 정치실이지 이거는 가자아 초이 가자아 대가리 히히 잡았다 안녕하세용 전어영 호연님 초이님 오케이 못먹을게요 자 어우 발병이 지켜버려 발병이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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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가라 가라 아우 나이스 안 돼 안 돼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아 되네 이건 빼야될 것 같아 일도아 저 궁은 빼야돼 풀 쏴라 여기 숨어있을게 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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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있어 응 김호삐 히히 좋아 야아아아 야아 끝까지가 끝까지가 야아아아 아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윽 뭐야 왜 죽었어 자 이리와 빨롬들아 일루와 이샤새끼들아 일루와 너 공은 안써주기 평타큐 자 자 다음 머리통돼 자자자자자 야아 모르겠다아악 야! 어우 씨발 잡히네 이거 나 갈까요? 이렇게 쏘리? 너무 깊었네 이건 궁질 미쳤는데?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얘들아 잘했다 자 오리야 이거 괜찮지? 가련우리가 참 좋네 아니 야 이거 솔바 해볼까? 이거 되게 녹겠는데? 갈리겠는데? 돌면서 아 이거 느리네 빠리지는 않다 이거 그냥 조지면 되겠는데? 가자 이거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고고고고고고고고 그렇지 갖고와 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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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화! 궁으로 아 망했어 이러면 아 이거 캄만 환뜻으로 했어야지 너무 늦었어 내 탓하기만 해 니네 이러고 내 오더타 타지마 니들이 느렸어 솔직히 홈 내 탓 아님 이거 아 나 이거 정치당하는거 좀 이거 어 좀 억울한데? 가자 가자 나이스 와아 으아 너도 갈아줄게 야야야야야 브라우미도 버렸다 인마 이색 개새끼 야자자 자자자자자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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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참기씨 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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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가자 또 가 또 가 또 가 아 뒤 있어도 돼 또 가 또 가 빼빼빼빼빼빼 누가 온다 이새끼들 야야야야 도망가야돼 이거 어어? 나이스 좋은데? 잡았는데 너 아이 너 궁 돼서 되는가 이라고 생각했어 방금은 그리고 레오나가 집 눌러서 이렇게 된건데 왜 내 탓 해? 좋았잖아 브라운까진 말해봐 뭐만 하면 가는 탓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빡빡이 죽여야돼 이 새끼가 지금 모든 딜에 지금 원흉이거든? 빡빡이 잡아야돼 빡빡이 빡빡이 이 빡빡이 말고 이 빡빡이 잡아야돼 이거 못잡았어 일단 다른 빡빡이 얘도 빡빡이냐? 다른 빡빡이 빡빡이 두마리 죽였다 빡빡이 마지막 다 죽였다 빡빡이 3명 빡빡이가 3명 뭐야 이거 빡빡이 아니니? 일로와 아으씨 가자 가자 이 씨 X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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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로 빼 민혁이 스킬 못쓰지요 입박박잡아야 돼 잠깐만 망했을때? 틀게 디무빙 생크다 흠 나 갈까? 이러면? 진거 같은데? 와 이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이러고 진다고? 뭐야 이거 장으로 끝나면 나한테 죽어요 이제 끝나겠는데 스킬 돌때 다시 빼주고 이길거같아 되나? 민혁은? 잘가 야 이겼어 리더 어떻게 됐어 이들 이김? 난 이김 뭐야 이거 너 죽어 아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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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죽여 죽여 이겼다 아 아 일단 오늘 여러분들 가렌 정글 승리까지 이제 하는거였는데 다행히 또 이겼네요 네 딜량 1등이고 44,000받고 캐릭했습니다 아 배아파 똥을 싸고 온건데 그래도 아프네 지키도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전투가 없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좀 못했네. 쏘리. 쏘리. 나 못했다.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아쉬운데. 광고는 나쁘지 않게 했네. 이게 안 맞아? 야야 이게 안 맞냐? 나 못했다. 나 못했다. 아 이게 맞아 멋지 나이스 나르 근데 잘했다 굿굿 참 걔도 괜찮았죠 방금 창은 이제 상대 오리아라가 날 못보는 무빙이어가지고 지금쯤 파악 내 위치를 파악했겠지 하고 던진 약간 그런 느낌 아 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 갈 필요 없는데 이런 턴에 미는 것까지 도와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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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땡이야 어서 그래 아 라인 다 지우고 죽었어야 돼 까비 선혈 나온 리신을 잡을 수가 없다 1대1로 그치 정복자여도 내가 지웠을 것 같은데 이건 아 근데 방금 사이클 이길라가 이길라면 창 여기서 꼽았잖아 두번째 창까지 맞추고 싸워도 질걸 아마도 바로 싸웠으면 무조건 지고 창 두번 맞추고 이제 모든 딜 뽑아야 그나마 비빌만 한데 그래도 뒤질걸요 아마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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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요즘 라데첨 방송 너무 사린다고? 뭐 사릴때가 있고 안사릴때가 있고 그런거지 지금 그냥 조용하게 그냥 조용히 솔랭할란다 아 씨 죽을 것 같은데 아휴 숭 bl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돈먹으면 집 탐 언제 잡냐고? 한번 플레이로 확인하시죠 아니 말파 지금 도구로 써야돼 어쩔수없어 이게 지금 내가 렉사 위치를 좀 알아야되는데 집 가기도 애매하고 이 타이밍이 제일 위험한 타이밍인데 아니 왜 나댔어? 긴 무빙을 안 치고 저렇게 오네 근데 이거 궁딜 닦는거 아니면 못 이기긴 했어 그래서 그냥 싸운거야 근데 뭔가 Q 수준이 되게 낮은데? 금아쿤가 이거? 라인 3개중에 능동적으로 하는 라인이 다는 라인도 있어 아 미안 이거 르블랑 내가 잡았구나 님들아 이거 패치된거임? 버전? 뭐야 이거 나이에 코픽은inf gerd 빈 치킷 였거 같은데?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흑깍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글링을 해도 되는 타이밍가 아닌 타이밍? 그게 정답 자기가 적어놨네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똑똑한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뭐야 이거 할아버지 나 이렇게 욕먹고 이럴때 이런거 내가 밀어주는거야 집집집집집집가 말파집집보내고 이런 라인 밀어주는거 되게 중요해 얘 왜 안가냐 아니야 턴 턴 길어 이런거 이제 점크음직임 이런거 그랜드마스터같았어 아 뭐에 왔어? 뭐야 죽었어? 알고 왜 죽었어? 풀 뱉어 아 얘 노틸 잘한다 그래 죽다는데 아 야야 궁을 아니야 궁을 걷다 11층 복귀 아 정신 바꿔야겠다 뭘 개빨리 바꿔야 축구 한마디 바꿨는데 원래 한 판마다 바꿔요 내려간거 왜 안받고 어째 올릴거니까 손 아프잖아 아 옛날에 옛날엔 축구 많이 봤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때 근데 제가 옛날에 축구 한창 봤을때 나 무조건 그거였어 메시가 제일 잘해 축구 롤이랑 똑같거든요 팜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건데 팜 혼자 다 만들잖아 축구? 그냥 뭐 웬만치 해? 나쁘지 않게 린다랑이 그런 평가하는게 웃긴게 옛날에 미키하고 다랑이나 했었는데 걔네들한테 공을 주면은 무조건 망해요 만흥이는 막 내가 걔를 공을 안준데 처음부터 그런게 아니야 공을 주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갬프를 좀 한거지 원래 저는 무조건 원투 티키타칼 좋아해 근데 그게 안이루어지니까 이거 어쩔수없다 아 씨발 이거 노선 바꿔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거죠 그치 약간 계속 블루달라 이 느낌이지 블루 안주니까 팀플레이 왜 안하냐 지금 이렇게 된거야 구조가 근데 블루 안준것도 어떻게보면 사실인데 나도 블루 안주기까지 그 과정들 그 속에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나도 우리팀이 이기기 위해서 나도 갬프를 좀 친거에요 저도 아니 블루 먹고 저도 죽었어요 블루 먹고 저도 그냥 바로 헌납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준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아니다 무슨 아니다 이 날 스메어 경기 이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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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